Q. 타임슬린 영화 근데 타임슬린 영화 왜 이렇게 좋아해? 재밌잖아. 과거로 가서 미래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. 과거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어? 널 만나기 전 나를 만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. 이 사람은 내가 아는데? 고미주! 너 나 알아보겠어? 내가 사랑해 난 빠져버렸어 내가 진짜 98년으로 간 거였어? 나인데 좋아 나를 사랑해 또 나갈게 약속할게. 너가 어떤 시간에 있든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.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내 앞에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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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